지구 나는 너를 보며 일을 버리고 머무는데 나는 일을 하려고 오키나와로 떠나는데 우리는 일을 하려고 만나는 사람들을 믿고 오늘 하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는 감사이지 그래서 일을 하고 너를 보려고 도쿄에는 왔어 너는 일을 하려고 어디가 나와 떠나 버렸지 우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까봐 이를 하지 않아 말할 수도 없었을 테니 너는 일을 하려고 우리 나와로 떠나는데 우리는 일을 해서 만나고 일을 해서 헤어지지 우리는 일을 해서 만나고 일을 해서 헤어지지 나는 너의 일을 해서 온 생활으로 여긴 가서 와연시자 나는 너의 일을 해서 온 생활으로 여긴 가서 와연시자 SHAT 너의 일은 그대로 어떤 노래 같다 TOKYO에 이런 귀여운 사람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싹 오면서 제가 또 도쿄의 친구를 탁 부르는데 도쿄에서 온 회사원 한 명 살렸잖아요 이게 또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해시태그 이랑님 2107년 몇 년쯤을 찾아서 딩기 명기 장면이 끊이지 않는 근데